하자. 에이씨. 너는 지금 나 묶어놓은 거야? 돈 드릴게요. 돈 드릴게요. 아, 돈 드릴게요. 생산하는 상업을 갖고 그래. 내 인생이 X된 것 같아. 진짜 민우 납치에서 돈 받자고? 진짜 확실히 안 잡히고 돈 받아낼 수 있어? 인생이 저네 우리 친구야. 얼마 드리면 돼요? 왜 저만 퇴학을 당해야 되냐고요. 5억 드리면 돼요? 10억 준비하세요. 안 그러면 당신 아들 죽습니다. 의대에서 이런 짓도 가르치냐? 진짜 낚을 뻔했네. 범죄야. 경찰한테 잡히면 범죄가 되겠지.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.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대. 절대 호구가 되지 마. 안 불려. 야, 나 3만 원만 빌려줘. 그리고 어차피 애 취하면 기억도 못 해. 박민우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. 이준석 맞네. 네 싸구리 형수. 넌 내가 호구로 뭐냐! 그 누구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. 수갑 채워서 데려왔다는 남자애들. 처음부터 3명 아니었냐고요. 아닌데? 둘인데? 남자애들 셋이 들어가는 거 봤다며. 집 안에 있는 건가? 납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.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. 제가 볼 때의 놈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놈들입니다. 뭐야 뭐야? 진짜? 내가 테니에다. 야, 이게 거친 거친 거 같다. 내 놈을 생각하는 거 같아. 먼저 이거카나? 나의 조회에 불구하고. 내가 스테아 있는 돈이ас이 veränder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